삼겹살, 그렇죠. 캠핑은 파이어, 위죠. 아까처럼 투닥투닥 하시면서 좋네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아보시면 위치 한번 볼게요. 여하튼 역광이 나타나요. 됐습니다. 됐다. 자시부터. 네. 약간 풀러 갈게요. 그리고 덫이 오면 넓을 때만 타이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캠핑에 빠질 수 없는 미어미! 캠핑 열해! 삼겹살, 파이어! 캠핑은 구이죠. 아, 근참 돌아요. 네. 근데, 이거 오징을. 잠깐만, 들고 있어봐. 이거 하나만. 응. 고기 넣으면 어떻게 알아? 고기 들어봐. 들고만 할게요. 아, 스케치만 하다가. 그냥 햇볕이 떨어져서 예쁘게 나오는데. 아니But, 그냥 햇볕이 떨어지고 제거 feast. 아, 뭔데? 잠시만요.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